네, 먼저 들어오실까요? 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세 분 함께 오셨나요? 네, 쭉 자리해 주시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대표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먹거리를 책임지는 포천시 식품제조협의회 김훈기 회장님 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모금에 동참하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잠시 마스크 내려와 주시고 희망님께 이야기해 주실까요? 네, 우리가 나눔으로 해서 나눔을 배려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주는 행복,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.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. 아,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나눔을 실천하시기 위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. 네, 아무것도 동작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떨립니다.